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이려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가야 합니다. 우리는 전력의 9.2%를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서 얻고 있는데 북유럽 덴마크는 이 비중을 80%까지 끌어올렸습니다. 어떻게 이뤄낸 건지 서동균 기자가 덴마크 현지 취재하고 왔습니다. 덴마크 북서쪽 세네르보르의 한 슈퍼마켓입니다. 여느 가게들처럼 냉장고가 가동 중이고 실내등도 환하게 켜 있는데 다른 점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. 이곳 슈퍼마켓의 전력은 전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왔는데요. 냉장고에서 나오는 냉열까지 재활용하면서 에너지 소비량도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. 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의 건물들도 100% 신재생에너지로 운영됩니다. 에너지 관련 기업이라는 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배경에는 덴마크의 전력구조가 있습니다. 1960, 70년대 에너지 사용량의 99%를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했던 덴마크는 1973년 석유파동으로 크게 휘청거렸습니다. 이후 풍력발전에서 답을 찾았고 정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50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%까지 끌어올렸습니다.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지만 갈 길이 멉니다.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.2%로 34%인 OECD 국가 평균은 물론 아시아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.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한국이 신재생에너지가 비싸고 비현실적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.6%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. 하지만 이마저도 적극적인 투자 등 정책적인 노력이 없으면 달성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SBS 서동균입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SBS 서동균입니다. 미국이 신재생에너지가 Leist